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민직입니다. 오늘은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회사의 네이티브 플렉스 버브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펙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폭탄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준비했고요. 지금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지금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은 SSL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하드웨어를 워낙에 좋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너무 유명하고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플러그인 이펙터들도 만들고 최근까지 계속 좋은 플러그인 이펙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플러그인 이펙터 만든 회사에서 SSL의 채널 스트립 이런 것들을 에뮬레이팅 해서 만들곤 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이 회사 본사에서 플러그인 이펙터를 자체로 개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오리지널에 근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론이 좀 길었고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달러가 원래 가격입니다. 홈페이지는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플러그인 부티크 이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이번 달에 이 SSL이 자기네 이제 이 플랫폼에 입점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폭탄 세일 뭐 이제 80 몇 퍼센트, 90 퍼센트 뭐 이런 식의 육박하는 이 세일을 홍보를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가 네이티브 플렉스 버블을 세일하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지금 가격 보이시죠? 32.99 이게 이제 세금 포함입니다. 세금 포함 가격. 그래서 이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어필레이트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청을 했는데 고맙게도 이 플러그인 부티크 회사에서 어필레이트 프로그램을 이제 저를 승인해주면서 이 네이티브 플렉스 버블을 하나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만든 영상 중에 최초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그게 지원이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짜리 라이센스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걸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후에는 저도 돈 주고 사서 써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원을 받긴 받았으니까 영상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아야 뭐 세일을 해도 구입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걸 오늘 영상에서 살짝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그인 부티크 사이트 이렇게 플러그인부티크.com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SSL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SSL이 지금 사실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X-Velve 컴프, 그 다음에 X-Comp, 그 다음에 X-Page 뭐 이거는 이제 페이지 이펙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츄레이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 이 딜레이 계열이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플렉스버브, 리버브 계열이죠. 그 다음에 EQ 이거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입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세일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나중에 또 세일을 하겠죠. 이전에도 세일을 했었고요. 나중에도 또 세일을 할 거라서 이번에 혹시 영상을 어? 늦게 보고 놓치셨더라도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 정도 세일을 했으면 나중에 또 할 거거든요.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SSL을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플렉스버브,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플렉스버브가 이제 원래 가격이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까 홈페이지 보셨듯이 279달러 정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나와 있죠. 279달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금 포함해서 32.99달러에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달러로 표시 안 되는 분들은 여기 눌러보시면 됩니다. 여기 달러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카트에 넣으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조금 써봤잖아요. 그랬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돈을 주고 사서 쓸 만한 충분한 가격입니다. 정말 충분한 가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앰비언트 스타일의 음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 음악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사운드 디자인도 그렇고 공간감이 들어가는 음악을 많이 하고 있어서 리버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리버브나 딜레이나 이런 공간계 이펙터들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막 10가지도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딜레이, 리버브 합치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나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각각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해서 썼는데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의 리버브감을 좀 내줄 수 있는 장점이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화면에서 딱 보시다시피 다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있다가 영상 말미에 소리 같은 거 조금 들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가격으로 구입하면 정말 남는 장사다. 이거는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원받았지만 지원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솔직히 이거 지원받기 전에 돈 주고 사서 쓰려고 했거든요. 사실 근데 지원해준다고 해서 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받아서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1년짜리 라이센스. 1년 지나면 저도 돈 주고 사서 세일 기다려야 돼요. 어쨌든 지원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돈 주고 사서 쓸 만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카트에 넣어주셔가지고 로그인하시고 아이디 없는 분들은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결제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아날로그 랩 인트로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카트 들어가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저 이름 보이시죠?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프리 기프트 주거든요. 여기에서 이거 누르시면은 아날로그 랩 인트로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0달러 0파운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랩 인트로까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요 세일도 28일까지고요. 요것도 28일까지 아마 매달 바뀌는데 아마 이번 달은 이거 공짜를 줄 거고 다음 달은 다른 거 줄 것 같은데 어쨌든 아투리아하고 하는 에뮬레이션 좋은 신디사이저를 무지하게 많이 내잖아요. 프리 콜렉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맛보기로 써볼 수 있는 게 아날로그 랩 인트로. 이런 거는 아투리아 회사에서 하드웨어 제품을 하나 사면은 공짜로 껴주는 뭐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주고 있으니까 뭐 공짠데 뭐 받으면 좋겠죠? 신디사이저 가상학기입니다. 맛보기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결제하시면 될 거 같고요. 세금 포함인데 여기 원래 29.99인데 아까 세금 포함해서 아마 32.99인가? 여하튼 한 3달러? 4달러? 이 정도 추가될 거예요. 그거 이제 포함해서 결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를 좀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큐베이스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큐베이스든 로직이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든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맞춰가지고 설치하신 다음에 한번 불러가지고 소리 들어보시고 테스트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이렇게 블루아웃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일 정보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세밀한 리뷰나 일일이 비교까지는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한 이 리버브에 대한 설명만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를 불러오는 방법이 인서트 그러니까 직접 연결 방법이 있고 샌드단에 불러는 그러니까 오디오 FX 또는 뭐 이펙터 트랙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샌드 병렬 연결로 불러오는 방식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데 이펙터 연결을 어떻게 하냐 이펙터 어디서 불러오냐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그거까지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영상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펙터에 관련해서 뭐 직렬 연결이네 아까 전에 뭐 인서트네 샌드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 당장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추후에 한번 알아보겠다 하면은 이펙터에 관련된 영상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샌드단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키스케이프를 제가 이거 이제 또 아주 애용하는 키스케이프를 불러놨는데요. 지금 샌드단에 지금 이걸 켜놓고 믹스를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로 지금 줘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리버브는 웨스는 100%로 지금 준 상태입니다. 병렬 연결을 했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 못 얘기하는 데서 일단 넘어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안 걸고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살짝 리버브가 들어간 거는 이거는 키스케이프 자체 그 음원 자체의 리버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걸어볼게요. 걸었어요. 지금 피아노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시면요. 지금은 리버브가 디폴트 값이라서 안 들어가죠? 디폴트 값이라서 지금 제가 건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들어갔더라도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파수가 분석돼서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ER 보통 리버브 이펙터에서 보시면 ER이라고 보이는데요. Early Reflection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초기 반사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면 그게 이제 튕겨나오는 최초의 그 반사음에 대한 그런 겁니다. 퍼센트를 제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태일이라고 있는데 여기 블렌드가 돼 있어서 요게 이렇게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이 16.4면 요건 83.6이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같이 이 페이더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게 재밌어요. 이게 조금 다른 리버브와 좀 차이가 있어요. 보통은 같이 묶여가지고 요 값이 그대로 같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 요거는 ER Early Reflection과 요기 밑에 보시면 리버브 테일 요거 두 개를 링크할 수도 있지만 분리할 수도 있어요. 링크하면 요기에서 한 거를 그대로 플레이트하면 여기 플레이트 따라가고요. 라지 하면 라지 따라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링크를 풀면 이거를 따로따로 줄 수 있더라고요. 이게 좀 재밌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한번 다뤄보시면서 소리의 변화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finite라고 있죠? Infinite 보면 뭐 일종의 영원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뭐냐면 그냥 보시면 들리시죠?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혹시 이어폰이나 이런 걸로 들으셔야 돼요. 리버브가 끝없이 갑니다. 영원히 어쨌든 요런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킬은 바로 리버브를 죽이는 겁니다. 킬 버튼이라고 이제 바로 리버브가 그 순간에 바로 팍 꺼버립니다. 그래서 요 킬 버튼과 인피니트 버튼이 있다는 거 요게 좀 재밌는 점이에요. 요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딜레이 뭐 리버브 보면서 맨날 나오는 용어도요. 그러니까 리버브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건데 그래도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갈게요. 리버브를 세밀히 지금 다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영상 무지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프리딜레이는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아 소리를 낸 게 이제 그 직접음이라면 그게 초기반사음 그러니까 ER 튕겨 나오는 그 시간 사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올리면 올릴수록 마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딜레이 걸린 것처럼 메아리한 것처럼 리버브 걸린 소리가 늦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참고하시고요. 디퓨저는 어떤 분들은 밀도 요런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더 정확한 얘기는 약간 확산 이렇게 분산되는 듯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리버브들은 이게 스프레드 그러니까 뿌려지는 거 스프레이 같은 스프레드라는 그런 용어로도 되어 있는 리버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이 리버브 올리는 공간의 크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버브 타임은 이제 리버브에 잔상이 남는 정도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리버브를 조금 아 믹스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믹스를 굉장히 많이 줬는데 아 이제 리버가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니까 목욕탕 됐는데 이거에 대한 거가 보통 믹스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리버브 타임을 잘 건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이걸 잘 건드려야 되는데 소위 우리가 이제 디케이라고 많이 부르죠. 디케이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어떤 거는 디케이라고 써 있고 어떤 건 리버브 타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걸로 제어하시면 되고요.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안 걸 텐데요. 이제 간혹 건 거는 이제 리버브가 걸린 소리에 원소리가 아니라 리버브가 걸린 소리에 약간 울렁울렁하는 레이트 그니까 이제 주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뎁스는 깊이 진폭의 그 높낮이를 정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리버브가 걸린 소리에 약간 울렁울렁하는 코러스 이펙트나 뭐 그런 이펙터가 걸린 듯한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아주 조금 더 디지털적인 느낌도 많이 내고 여하튼 좀 신기한 소리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피아노에 그러면은 많이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뒤에 따라오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원소리에는 건드려지지 않고 따라오는 소리 리버브가 걸린 소리에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좀 특성인데 일단 리버브 중에서도 이렇게 그냥 확연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이제 EQ 그러니까 주파수 분석이 바로 되는 데다가 바로 제어할 수 있게 돼 있죠? 이 EQ는 리버브 걸리기 전에 원소리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리버브가 걸리는 소리에 대한 EQ입니다. 그거 착오 없을수록 해야 돼요. 여기에 EQ 장착돼 있으니까 어? 그러면 원소리가 바뀌지 않냐? 근데 오리지널 소리가 건드려지는 게 아니라 리버브가 걸리는 소리의 EQ를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요. 이렇게 좌우 끝은 이렇게 컷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로우컷 그 다음에 하이컷 반대로 얘기하면 하이패스, 로우패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컷하는 거 이제 있고요. 여기 2번하고 5번은 개인과 프리컨시만 제어할 수 있고요. 3번, 4번에만 이렇게 레조넌스 우리가 보통 Q값이라고 하는데 레조넌스를 제어하는 노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 6밴드 EQ가 장착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데요. 이게 이제 이 EQ의 가장 저는 특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5개 보이니까 파이브 밴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개예요. 이렇게 LF, 로우 프리컨시 미드 미드 프리컨시죠. 그 다음에 여기 HF는 하이 프리컨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로우, 미드, 하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어하는 건데요. 요 X오버라고 돼있고 여기 X오버 그러니까 하이 프리컨시 X오버 여기 로우 프리컨시 X오버라고 돼있는 거는 영역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이 영역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좁아지죠? 이 영역을 제어하는 거여서요. 파란색, 빨간색은 그냥 좌우의 영역을 조절하는 것뿐이다. 주파수의 영역을 제어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고 빼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뭘 제어하느냐? 리버브 타임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리버브 타임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리버브 타임이 이렇게 돼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점점 올리면 어떻게 되면 이 특정 주파수 영역대만 리버브 타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음을 여러분들이 좀 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고음역대를 이렇게 주시고 여기 하시면 피아노를 쳐봤을 때 잠깐 쳐볼게요. 헤드폰 같은 걸로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뭐 핸드폰이나 그냥 이렇게 스피커로 들으면 안 들릴 수 있어요. 고음역대만 부각돼서 좀 더 오래 남아요.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을 직접 한번 설치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음역대 세 개의 크게 해봤을 때 세 가지의 음역대를 리버브 타임을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이제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좀 특색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름으로는 멀티플라이어라고 돼있는데 멀티플라이어 멀티플라이어 이거는 이제 좌우 영역조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특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들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서가 달려있는데요. 컴프레서는 사이드 체인이나 이런 거 걸 때 쓰라고 인풋 그거 들어오는 거에 바로 여기서 컴프레서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서 걸었을 때는 이제 트레시홀드를 여기서 이제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레이셔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인풋 이제 들어오는 소리조절 보통 잘 안 만지죠. 0에 두고요. 아웃풋 보통 또 0에 두죠. 잘 안 만지죠. 그리고 믹스 이제 보통 샌드단 그러니까 병렬 연결했을 때는 웻을 100%로 주고 쓰고 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죠.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조절했을 때는 인서트단에 그냥 직렬로 걸었을 때는 요걸 조절해가지고 리버브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잠그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프리셋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B가 있으니까 어 이거 해보시고 세팅해놓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다른 세팅해볼까 그럼 B로 바꾸신 다음에 세팅하시면 되고요. 뭐 작업하시다 잘못 만들면 언두, 리드 있으니까 뒤로 어 잘못 건드렸다. 언두 어 돌아가다가 돌아가다 어 안되겠다. 리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갈 건 보통 제가 리버브 쓸 때 어떤 리버브도 이런 거 있어요. 리버브 타임이 부족해요. 아 이거야 리버브 타임이 더 줘야겠어. 믹스를 주면 아 목욕탕 어우 이거 촌스러워 안되겠어. 그러면은 어 리버브 타임을 좀 올리자 디켈을 올리자 그래서 디켈을 올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쭉 올려 최대로 올렸어요. 근데 5세컨드 밖에 없어요. 5.0 그러면 이게 더 안되나? 아 이 리버브 못 쓰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리버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리버브 타임이나 최대값 줄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보시면 요거를 건드리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 홀, 플레이트, 챔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룸은 가장 작은 공간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룸에서 해봐야 5밖에 안 돼요. 홀을 해볼게요. 그럼 몇 가지 올라가냐면요. 1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리버브 테일의 요거를 여러분들이 크게 해서 라지나 스몰, 미디움 여기서 바꿀 수 있지만요. 어쨌든 여기에서 타입에서 잘 고르셔야지 리버브 타임을 최대값으로 더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솔직히 15나 10 이상 줄 일이 진짜 없어요. 근데 앰비언트 스타일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드림팝, 슈게이징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장르 사운드 디자인이나 제가 하고 있는 밴드 음악이나 그럴 때 아니면 특수효과 같은 걸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또 특이한 리버브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여기서 제어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링크가 되어 있으면 이게 비활성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링크를 꼭 푸셔야 됩니다. 여기 회색이라 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게 링크가 왜 안 풀렸는데 이게 켜 있는 거예요. 이게 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제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지로 해놓고 그러면 피아노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 개인적으로 확산도 많이 주고 프리드랜 짧게 이 정도 사이즈 조금 더 키우고요. 네, 모듈레이션은 거의 준운듬 만운듬 됐죠. 그러면 피아노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잔상 들리시죠? 이거예요. 이거. 보통 우리가 믹스를 많이 주면 그냥 목욕탕 같은 느낌 집에서 이사할 때 방 뺀 느낌 이 정도만 드는데 여기는 뒤에 잔상이 길게 남죠. 이게 디케이 리버브 타임이다. 그래서 천상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죠. 이거예요. 근데 똑같은 연주를 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다르죠. 이렇게 어면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리버브 타임 잘 조절하셔가지고 그렇게 리버브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버브 타임이 아주 매력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특화된 리버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걸 소개 몇 개 해드린 적이 있고요. 제 음악에 항상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아주 좋은 플렉스 리버브 저는 1년짜리 라이센스 지원 받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세일 끝나기 전에 28일에 세일이 끝났는데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빠르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세일 기간 이후에 보게 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또 세일을 하게 되면 제가 세일 하자마자 바로 또 채널에 소식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미지였습니다.